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시리즈 7번째의 말씀으로 인스턴트 신앙의 허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장을 열어보면 인스턴트 음식이 정말 한 군데에 꽉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방문해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인스턴트 음식 하면 라면, 통조림, 만두 이런 것만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인스턴트 음식 보면 진짜 한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가득히 매대를 채우고 있는 음식점 인스턴트 음식이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인스턴트가 대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실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 참 유익합니다 편리합니다 음식 만드는 시간이 정말 조리할 필요도 없죠 그냥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그런 편리함을 주고 또 유익을 주지만 그런데 이 인스턴트 음식이 모든 면에서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인스턴트화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면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원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인스턴트화 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인스턴트 음식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음식은요 잠시 우리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 건강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먹어야 합니다 만드는데 금방 들죠? 1,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서 먹으면 정말로 포만감도 들고 우리의 허기를 그냥 한 끼를 때워주는데 정말 그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기도 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들은 일단 참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참 많이 들고요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 음식 한국 어머님들 보면 생각해보면 진짜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음식은 진짜 정성의 음식이죠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참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음식들은 진짜 그 음식을 먹는데 몇 개월 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일단 재료를 사다가 그것을 깎고 다듬고 삶고 재고 그것을 삭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진짜 한국 음식은 정말 정성의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참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들이 참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스턴트 음식과 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어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 없어서 대체로 먹는 것이지 대체제로 먹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으면 우리의 건강 상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라도 인공 감미료 같은데 맛이 들고 길이 들면 건강 금방 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도 이렇게 마치 인스턴트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스턴트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추구할 만한 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정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 있는가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막 추구하거나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 수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진짜 금방 드라이해지게 또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는 우리가 내가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참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도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참 공들이는 일이고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런 것도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향되어지고 또 우리가 흥분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이면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던 거예요 저는 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주님을 기다리고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얼굴을 바라고 있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모습들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의 모습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쉽게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터치해 주셨어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황폐화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쪽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쪽으로 이해되어지거나 동의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거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때로는 지쪽으로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의 자세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정말로 낭패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온 힘을 기울여 추구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허원신 혹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순종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나의 온전한 믿음 이런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기울여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인스턴트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방금방 뜨거워지거나 식어지거나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인스턴트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가면을 쓰게 됩니다 표피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신경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인스턴트화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정말 포장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인스턴트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혹은 내가 진짜 지금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시를 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곳입니다 만약 그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포장이나 사치스러운 거 이런 거 추구하지 않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온갖 그런 신앙의 허용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인스턴트화된 신앙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 나갔을 때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냥 감정적인 추구였고 지적인 그런 만족이었고 어떤 그런 것이었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리는 시간 주님의 임자 앞에 일대일로 서는 시간들은 내가 진짜로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본질과 본질과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참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의 시간들 지나가고 계십니까? 광야의 시간은요 내 신앙을 분별해 주게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인스턴트화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정말 건강한 신앙 내실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훈련하면서 살았는지를 드러나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인스턴트는 어떤 것입니까? 인스턴트는요 잠시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내줍니다 그런데 그 인스턴트 음식에서 숙성된 깊은 맛을 그 풍미를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짜릿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맛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장인의 장맛이 내는 어떤 깊은 맛의 풍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신앙 생활할 때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함에 금방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5분, 10분 기도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때로는 성경책을 뒤적지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5분, 10분 그냥 말씀을 읽고 오늘의 핵심이 뭔지 적용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과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리무중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마련된 무슨 어떤 신앙 훈련 과정들을 다 마쳤다고 해서 내 신앙이 금방 성숙됐고 성장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숙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로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곰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지는 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그런 묵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로 알고는 곰익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 지나가셨습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표피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인스턴트 같은 그런 음식으로 그냥 바뀐다는 겁니다 먹으면 그냥 잠깐 맛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증이 터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십년 깊은 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인스턴트화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숙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진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주가 가짜 진주하고 진짜 진주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진주하고 진짜 진주하고 구별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에 대보는 겁니다 근데 가짜 진주는요 불에 대보면 금방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진짜 진주는 타지 않습니다 살짝 그 흐름만 있지만 닦아내면 금방 닦입니다 근데 오늘 가서 진짜 해보지 마십시오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진주하고 가짜 진주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 진주는 공장에서 찍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짜 진주는 정말 그 조개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조개의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주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서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찍어내듯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오랜 인구의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많은 그런 질풍로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빚어진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빚어진 그런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력이 끌리십니까? 그냥 찍어내듯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혹은 정말 그 인생에 서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서사가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교로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인스턴트화되어진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인스턴트화되어진 우리의 체질을 오랜 시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막힌 집회에 가서 막 엄청난 은혜가 있고 기름 부으심 있는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 사기도 하고 감당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앞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숙이 이루어지죠 강의실에서 막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그런 데서 막 은혜 받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때 그런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때로는 내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인지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 말씀의 깊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말씀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물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현대사회를 보면 틱톡이니 쇼츠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거 보면 그냥 정보의 홍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야 배움이 시작되어지는데 머무르지 않고 숨습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영영 배움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때로는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또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진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숙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묵혀 지나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은 아니었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신 시간이었다 때문에 우리가 깊은 신앙의 맛을 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스턴트는요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머니의 손맛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진짜 대단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금방금방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 엄청난 강의를 듣고 기름 부으심 있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건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 내가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친밀함은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 앞에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뇌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갈등하고 신앙을 내면화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면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헌신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과 헌신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 모습이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들 이게 광야의 민낯이고 이것이 광야의 진풍경입니다 진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과정을 지났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를 거치지 않는 한 군중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시간들 때로는 정말 그 고민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보면 우리가 눈꽃들새 없이 종교활동하고 교회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면화가 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신앙을 깊이 깊이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스턴트 신앙의 허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혹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점점점 더 인스턴트화 되어지고 황폐화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